오늘은 체중계를 샀네요 이렇게 체중계라고 나와있고 박스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같이 쌓여있네요 권전지 3개 가이드죠 가이드 한글로 잘 나와있어요 무거울 줄 아는데 생각보다는 가벼워요 칼로 따야죠 잠시 추워지네요 극실로 쩔하네요 대부분은 샀어요 살간나 보이지만 한글로 잘 적어야돼요 갑자기 스팸의 시간의 삶과 두 개가 다짐지요 이해입니다 회사에다가 네, 그렇게 해주세요 발표로 잘 해놔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에 닿는 부분이죠 은색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넣는 부분 고무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되게 차가워요 지금 겨울이라서 배터리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가요?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0kg 라고 나와요 0kg 뭘 올려볼까요? 물건을 무거운 칙초를 안 나와요 사람이 몸이 올라가야 되나? 사람 몸이 올라가야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많이 찐지 처음 알았네요 다시 한번 정확하죠? 그래서 앱에 접속해서 체중 관련해서 인바디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보고 해봐야겠네요 재밌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